지난달 유명 물티슈 업체 대표가 초고가 외제차로 질주를 하다가 붙잡혔는데요. 조사 결과 운전 직전에 마약류인 졸피뎀을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정세형 기자입니다. 하얀색 벤틀리 승용차가 6차선 도로를 질주합니다. 빠른 속도에 못 이겨 중심을 잡지도 못합니다. 인도에 있는 상자를 스치자 무거운 상자도 멀리 밀려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광란의 질주의 운전자는 유명 물티슈 업체 대표인 유정환 씨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운전하기 직전 마약류 수면제인 졸피뎀을 다량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유 씨는 졸피뎀 6, 7발을 삼킨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에 취한 유 씨는 강남 한복판에서 택시를 한 차례 치고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10여 분 동안 다른 승용차 3대를 더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서 한 차례 더 사고를 낸 뒤 붙잡혔습니다. 유 씨는 불구속 입건된 뒤 집으로 돌아가 졸피뎀 6, 7발을 더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유 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이모 씨를 비롯한 7명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정생입니다.